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른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모든 현장 가운데 성취를 말씀으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학계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삼치 플랫폼이라는 언약적 비전과 이 비전 성취를 위한 본당 헌당과 헌당 경제 회복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 개직인적으로 아직 1월이 다 채 가지 않았음에도 이 말씀의 응답이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이 오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고 또 그런 응답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저의 사역이나 또 지역 현장 곳곳에서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질 때 또 굉장히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아가는 예원의 모든 성들께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맛보시게 되시길 바라고 이 일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 일에 응답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역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본당 헌당이었고 두 번째로가 70인 제자 운동이었습니다 이 본당 헌당이 우리 자신이 모이는 교회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방향을 맞춰 나가야 될 어떠한 로컬 처치로서의 어떤 방향이라면 70인 제자 운동은 우리 각자가 개인의 흩어진 각 지역과 각 개인의 현장에서 받아야 될 어떠한 흩어지는 파라 처치로서의 방향을 맞춰야 될 것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각 개인이 본당 헌당 어떤 단순히 어떤 헌금을 한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헌당은 저는 되어질 거라 확신되어지고 이 헌당 이후에 본격적인 선교 원년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과 우리 개인이 이 선지 플랫폼으로 실제적인 시스템을 준비해 갈 수 있는 한편 또 우리가 있는 각 지역과 모든 만남과 각 모든 산업의 현장 속에서 보금 전도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지역 보금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세워가는 70인 제자 운동 가운데 모든 개인이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현장과 나의 시스템 교회의 시스템, 현장의 시스템 가운데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져서 오늘 말씀처럼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는 살아다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증인으로 모두 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오늘 본문이 있는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망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47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심히 풍성이 많아져서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성전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곧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와 생명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말씀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편에 있는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재단을 통과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한 재단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가운데 영원한 멸망길을 가는 모든 죄인된 인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가지 않고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리스도가 해야 됩니까? 왜 꼭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번 주 말씀처럼 다 이루셨고 모든 걸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과 그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은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내버려 두심을 당하지 않는 이 복음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붙드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누리시고 그 감격과 기쁨을 오늘도 날마다 매일마다 맛보시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충만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완전히 잠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발목에 이르렀던 그 물이 무릎으로 무릎에 오른 물이 허리에 허리에 오른 물이 능이 건너지 못할 만큼 풍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에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무릎에서 허리가 잠기고 허리에서 우리의 모든 몸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말씀하셨죠? 다 맡겨라 수영은 너의 몸을 완전히 맡기는 거다 완전히 잠기도록 완전히 맡기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오늘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잠깁니까? 오늘도 내가 들어가서 잠기는 것이 아니라요 보호자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교회 안에 충만히 풍성히 임하면 됩니다 내가 도저히 잠기지 못할 정도로 충만히 임하는 그 보호자가 나의 모든 현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만남에, 나의 자녀에, 나의 산업에 완전히 충만히 임하는 오늘도 성삼의 하나님의 오력의 축복이 아홉 가지가 세팅되어지는 그 응답이 삼시대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나에게 교회의 현장에 임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기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최고로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살 것이다입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렇게 성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게 되었고 그 강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이 살게 되고 바닷물도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올해 원단 말씀처럼 나중 영광의 비전을 가진 우리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이자 우리가 오늘도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 가운데 도전해야 될 사명 모든 것이 살아나되 되살아나는 이 응답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들어가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원래 풍족한 땅이 살아난 것입니까? 원래 생명체가 살고 있던 그 땅이었습니까?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동쪽이 있는 그 땅의 대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유다광야 유다광야라고 부르는 사막지대로써 도저히 나무가 살 수 없게 메말라버린 황피한 땅 생명체가 살아남기 힘든 척박한 땅 그 곳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강을 이루고 그 강가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물과 이 강이 흘러들어가는 최종 목적지 바다가 어딥니까? 바로 사해 예수라는 동쪽에 있는 사해바다 문자 그대로 죽어있는 땅이죠 그 바다는 일반 바다보다요 염도가 5배나 6배나 높아서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바닷물이 되살아났다라는 겁니다 되살아나서 고기가 심히 많아지게 되었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물이 그 사막에 그 바다에 공급되었다는 겁니다 최소 5배에서 6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임을 여러분 오늘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전 진짜로 교육자로서 가능 현장과 사역 가운데 이 부분이 확인되어진다라는 거죠 교구에서 사역하다 보면 지역 전문사님들이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 요즘 누구누구 집사님이 요즘 누구 권사님이 정말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과 훈련에 집중하시더니 목사님 완전히 살아났어요 기도 제목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러더니 정말 현장을 품고 전도를 가슴에 담고 현장에 가고 있다라고 이런 포럼을 듣게 됐는데 평상시에 줌이나 그런 현장 속에서 모임할 때 보면 정말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희는 모든 모임마다 끝나면 전부 다 포럼하거든요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이 그냥 막 끝나면 9시 반에도 끝나고 그런데 8시에 시작해서 그런데 그 분이 포럼이 달라진 거죠 은혜 받는 포럼이 나오는 거죠 진짜 말씀 듣고 있구나 정말 은혜 받고 있구나 보여진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사람을 완전히 살렸구나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또 제가 올해부터 새가족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매주 영접반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사주 교육하면서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복음만 말하잖아요 복음만 말하는데 이 새가족들이 처음 오면 EBS 사역자들이 이 면담을 합니다 이 면담 내용을 보면 진짜 이분들이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교회로까지 오게 되었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처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로 오지 교회 그냥 오지 않지 않느냐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과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 교회로 나오는 거라면 지금 어떤 문제 앞에 놓여졌는지 이 심령이 갈급해서 사업의 문제 너무 사업이 안 되어져요 그 사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 너무 아픈 질병과 정신의 문제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교회로 왔는데 사주 수료하고요 수료하는 날 이분의 표정을 보면 달라져 있는 겁니다 뭐 완전 깨달아졌다 뭐 답답내려졌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아 복음으로 힘을 얻었구나 복음으로 살아났구나 끝나고 이제 수료하면 작년에는 면담을 했었거든요 포럼들이 달라져 있고 변화되어져 있고 힘을 얻어있고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 살아나는구나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과 이 말씀이 그저 나뿐만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나온 그 세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모든 불신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의 말씀과 복음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물 복음과 말씀이 흘러나오는 성소가 어디입니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모든 만물을 살리시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절인 것과 바로 나 자신이 교회이며 나 자신이 성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좌석 성소 그러니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나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만남이 교회입니다 오늘 나의 만남이 교회이듯이 오늘 나의 가정의 교회입니다 오늘 나의 업이 교회이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지역과 오늘 나를 보내시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내가 교회, 나의 만남이 교회 나의 가정이 교회, 나의 업이 교회 나의 지역이 교회 그래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저문교회, 지교회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30년 전에, 20년 전에 말했던 그 다섯 가지 기초가 아니라 오늘도 나의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성취되어져야 될 다섯 가지 기초 말씀 운동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 생명 살아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성세에서 흘러나는 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를 통해 정말 현장이 살아나고 가정과 개인이 치유되어지는 말씀 운동 70인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전하고 응답을 맛보는 2022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생명이 살아나고 상처입은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건히 세워내는 우리의 모든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에스겔에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질문이 에스겔에게 단지 너 눈으로 이 환상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는 과연 이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과 이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을 보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에스겔 너에게 내가 지금 주고 있는 그 사명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물음일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질문 인자야 내가 이 환상을 보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되짚어보고 곱씹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임하는 성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그 은혜를 베풀고 전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헤아려 보았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원단의 말씀을 받으신 모든 성분들도 다시 한번 동일하게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말씀을 통해 의뢰에 주니 연약적 비전인 이 3집 플랫폼과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중요한 응답 시스템인 본당 헌당이라면 이것이 단순히 아 그냥 말씀을 주셨구나 가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정말로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내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내가 단순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성으로 붙잡고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 보시는 가운데 그 속에서 중요한 기도점을 붙잡으시고 정말 현장에서 살리는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역시 우리의 중심에 날마다 하느님을 모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베풀어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주역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